캔디는 애기때부터 한미모에 있었고 정말 작고 예뻤어요. 그리고 가끔 우유 먹다 잠이 들기도 했었고 감자칩을 정말 좋아합니다. 잘 빼야지. 그렇지. 점프를 해야지. 손만 휘둘지 말고 점프를 해야지. 잘 빼야지. 캔디? 왜? 쥐쇼. 쥐쇼. 점프를 해야지. 점프를 안 해. 고양이다. 너 강아지지. 이렇게. 점프다시피. 양파. 소금. 양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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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혜연이 물 다 났어, 뭐해? 한 번도 안 해오는 중 그리고 한 번도 안 해서 하고 싶습니다 왜 이 반응은 그래 너 다 절었어? 그렇게 목욕이 하고 싶어, 캔디는 고구르 못 맞고 싶어? 고구르 뭘 좋아? 고구르 뭐 좋아? 올리는 영상에서 캔디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캔디는 동생들이랑 뛰면서 노는 것보단 혼자 조용히 명상하고 잠자는 걸 좋아해요 만약에 영상을 보시면서 고양이를 키운 경험은 없는데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 캔디 같은 아이를 추천합니다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고 조용하고 개냥이어서 경험 없으신 분이어도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물어 집사와의 관계도 정말 좋답니다